아 리벤지 리벤지 암 테이크 윈 히어로스 원윈 나이스 고마워 땡큐 땡큐 맞아 소 뷰리포 기프트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이름이 뭐지? 다이아몬드 트린가? 와 자야몬트 소 뷰리포 큐 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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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땡큐 팬 매니 뷰리포 뷰리포 원하템 땡큐 쎔 라즈 워미에벌 탑트 큐트 플리즈 히어로스 미라클 웨이트 타임 미라클 기다리는 중 미라클 기다리는 중 미 라클 세나 고마워 땡큐 챕 앰 키브유 앰 키브유 고마워 땡큐 방 리벤지 맨치 땡큐 소 맨치 하와유주잉 신 미라클 고마워 안 부린척 땡큐 혹시 몰라 전호 아마 스나이퍼 있을거야 그래서 조심해야돼 비 케어풀 스나이퍼 뭔 소리야? 타조 에그? 몰라 니 저방이 저렇게 말하네 프라이 먹고싶나? 하조 타조왈프 아 맞아 세나 근데 웨이크앞에서 나니 일어났어 일어났다? 일본어로 일어났어 웨이크앞 아니 아니 일본어로 오키타 오키타 목기타 목기타 오오오 오키 오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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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다 오키타 방문중에요? 잠시만요 가능합니다 알로우했어요 짐탄입니다 고생했어요 고마운거 형 좀 이따 밥 심심하면 걸어 으음 응 알로우했습니다 짐탄님 또 뵙겠습니다 빅키짱 안뇽 쎄쎄 멜로우 웰컴 준호 휴게소 와 지금 딱 키자마자 들어오네요 거침없이 저는 약한 짐승을 좋아합니다 끼를 좋아해요 땡큐 여러분 더블템 가자 땡큐 땡큐 하트 땡큐 땡큐 마리아 몸보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뼈해장국이나 보신탕 아 보신탕이 아니라 삼계탕 삼계탕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러분 탑큐 렛츠고 땡큐 굽 하트 땡큐 남순 아 이럴 남순 남순 너는 좀 불법이야 까티아 짜오 좀 불법이야 여러분 택다 스크린 가자 이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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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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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땡큐 뭐해요 저거? 뭐해요? 이거요? 코코 볼이요 맛있는 거 먹는데 나 집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제조해가지고 먹는게 나는 삶의 낙인데 배달을 시켜먹어 돈 잘 버시는군 아니 어제 이거 시켰는데 네 잤어요 지금까지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자버린거죠 냉장고에 너무 괜찮잖아요 아 저런거 먹고싶다 커피 마시고싶다 가자 여러분 스피드 챌린지 스피드 챌린지 아 70점 세븐티 We have 70포인트 세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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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티도 안날거 같은데 망했다 없다 루이기아 땡큐 웰컴 저도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매치를 하면서 진이랑 진은 다 빠졌기 때문에 되실거 같은데 다이어트 으응 루이치 루이치 저요? 아니요. 저 지금 일어났다니까요. 일어나다 마자 방송. 방송으로. 히 드링킹 코코볼라떼. 코코볼라떼. 초코볼라떼? 초코볼라떼라 해야 되나? 초코볼라떼. 아니 근데 외국인에. 외국인은 코코볼리 없잖아요. 아닌가? 아 그런가요? 그래서 그러네. 초코볼라떼? 드링킹? 코코볼라떼 우리나라 시리얼이라서 모르지 않을까요? 예스. 예스. 딜리셔스. 아 초코볼리. 아 코코볼리 있어? 미국에서? 미투어보가 I want coffee. 아 코코볼리 미국의 오리지널이야? 그래? 포스트 오고 코코볼리 원조인 줄 알았는데? 갈피자였구나. 이거 미국 브랜드야? 골드에만 있는 거 너무 튀는 것 같은데? 레드볼? 에너지 드링크 좋아해? 라스트 20 여러분! 파리셀더. 아 그것도야? 호랑이 기운도? 역시 미국. 역시 미국. 역시 아메리카. 헬로우. 감사합니다. 블랙님. 아 감사합니다. 이걸로 이기다니. 좋아하세요. 네. 좋아하세요. 네. 좋아하세요. 네. 좋아하세요. 4 more hours. 아 그래요? 왜 안 나 뭐 왜 안 나요? 뭐 좀 하세요? 암드리 탭 땡큐 에브리먼 나 커피 좀 I'm 리필 커피 타임 어 리필 커피 타임 커피 좀 타오겠습니다 빠르게 타올게요 원 미닛 나 대신 이 친구가 여길 찍힐게